출장 갔다 와서 갖고 오는데 이게 뭐예요?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? 영국 출장 갔다 왔잖아 레스토아 유키스 경에 갔다 왔지? 미디어 가면 뭐 이런 걸 줘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미디어 가이드북 같은 거야? 매치데이북이지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 이게 안 갖고 왔나 봐 아무튼 재밌는 게 있었는데 요즘 자라 안에 있잖아 여기 4번 첫 개 출신 윤주 되게 친근하네 윤주 배다윤 같은 거지 뭐 근데 요즘 보니까 뭐 셰윤주 뭐가 많든만 근데 또 앞에 이름도 어려워요 찰칵 찰칵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 그게 뭐 알파벳 위에 점도 많이 붙어있고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읽지? 이게 소윤주인지 셰윤주인지 소윤주인지 장윤주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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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니? 밥 먹으러 지금 캐럭집 가고 있잖아 첫 개 출신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소윤주도 물어보고 찬한 우글리도 물어보고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외주도 물어보자고 소윤주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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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식으로 하면 소윤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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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잘 아는 이름이고 소윤주는 송이예요 지금 tribunal 칼칼 칼한 아이죠 자 메수드 어zil 에 여기서 을 2 1 카이 빈과 핀 도안 1가 아이 건단 독일의 긴 도안 그 여기는 지금 러날 더 앰브라 짠 엠에 잔 앰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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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 말하는게 자 아니에요 칸 아냐 자 잔 어 찬도 아니고 자 나네가 짜자 앰브레 짠 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네 세윤주의 아니다 세윤주의 아니다 소윤주 차라노글루가 아니라 차라노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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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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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에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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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레잔은 맞는데 엠믈리잔 엠믈리 엠믈리잔 엠믈리잔 일카이 일카이 균 균두환 균두환 일카이 균두환 균두환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궁금증으로 알려줘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오마니다 야 꿀티비 구독자 오마니벤트 꿀티비 삼행시남기구 손흥민 이세성 사인 유니폼 받자 디스 이즈 오마